안녕하세요. 어나더 서상민입니다. 가을에 접어들고 쌀쌀해진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고수 온기였던 바다는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요즘 뱅여듬 소식이 너무 좋아서 저 역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대물급 뱅여듬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네요. 여기는 차길입니다. 이번 촬영은 다른 섬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강한 북동바람의 역량으로 촬영장소를 선정하다 보니 비교적 안전한 차기도를 다시 오게 되었구요. 여기는 지시리라고 부르는 부속섬이자 포인트입니다. 이 지시리 포인트에서 오늘 낚시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체류는요. 로드는 1호입니다. 밀은 2,500번, 원줄은 1.6, 찌는 0,1번, 목줄은 1.5, 바늘은 뱅여듬 5, 바늘입니다. 오늘 약 3시간 반정도 낚시를 진행할텐데요. 오늘 즐거운 낚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현재는 들무르구요. 끝날 때까지 오늘 계속해서 들무르니까 부담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을듯 합니다. 오늘 촬영 계획은 가파도였거든요. 그래도 가파도부터 해서 차근차근 포인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날씨의 역량으로 인해서 차기도를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차기도 조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문다문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또 즐거운 낚시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시리를 찾았는데요. 바람이 강하니까 완전하게 막아주지는 못하는 듯 해요. 아쉬운대로 해봐야 할 듯 하네요. 왔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야겠네요. 아 뱅이름입니다. 아 좀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아 위험한데 오른쪽으로 천천히 흘려주다가 살짝 잡아주니까 뱅이름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사이즈 괜찮아요. 뱅이름입니다. 아 치 아 치 아 치 아 치 아 치 아 치 우측 끝에서 살짝 잡아줬더니 이런 긴 꼬리 뱅이름이 먼저 한 마리 얼굴을 보여주네요. 너무 기분 좋은 스타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천천히 흘려주다가 살짝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낚시를 진행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살짝 잡아주니까 그대로 어신이 왔습니다. 아마 이 패턴으로 하면 계속해서 뱅이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반복적인 패턴 낚시를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제주도 요즘 조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수원이 25도를 이제 내려가면서부터 뱅이름들이 움직이기 좋은 그런 수원으로 바뀌고 나서 자주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촬영이 아닐 때도 물론 한 번씩 나가서 낚시를 즐기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쑥날쑥할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병여덤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곧 조금만 있으면 대물급 병여덤의 시즌이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네요. 잘 봤습니다. 바로 아래쪽이라서 천천히 당겨 볼게요. 병여덤이네요. 어우 싸이 좋다. 오늘 두 번째 병여덤입니다. 살짝 거뭄거뭄 보이는 게 병여덤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마 맞는 듯 하네요. 오늘 이런 녀석들 몇 수 더 보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낚시를 여기서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나옵니다. 불과 10미터로 조금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해서 병여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굳이 멀리 이렇게 공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어차피 이 아래쪽으로 직백으로 되어있는 형태다 보니까 병여덤들이 이 안쪽으로 있는 듯 합니다. 현재 미끼는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버들의 활성도는 아주 작은 듯 하거든요. 오늘 낚이면 병여덤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자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독갈실세라든지 황주유검정 이런 고기들요. 이렇게 자버가 없을 때는 순차적으로 밑밥을 꾸준하게 넣어줘서 계속해서 나의 미끼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낚시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미끼도 건드려서 이게 곧 조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낚시도 고민을 하시면서 낚시를 즐겨 보십시오. 아마 대물시즌이 오면 그런 패턴적인 낚시를 많이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식이라면 기분 좋은 마리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사이즈 역시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30전으로 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좌측편에 낚시를 즐기는 지인들도 30전으로 해서 계속 낚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끝나는 시점에는 40 가까이 되는 병여덤도 얼굴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네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병여덤 갔습니다. 자, 병여덤 맞네요. 사이즈 괜찮은 병여덤입니다. 이제 수온이 안정화가 되는 시기는 시기인가 봅니다. 거침없이 병여덤들이 들고 가주는 걸 보니 정말 재밌는 낚시가 계속될듯 하네요. 고맙습니다. 뭐야? 상층에서 물었는데 동갈치네요. 상층에는 동갈치가 좀 있는 듯 하네요. 조금 멀리 치니까 이렇게 동갈치가 물어버립니다. 멀리 치기도 애매한데요. 동갈치입니다. 저렇게 상층에 동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리 던지진 않아요. 저 구간을 넘기지 않고 그 아래쪽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낚시를 해보면 낚시를 즐기실 때 로드 외 나머지 낚시 용품들은 항상 일정한 위치에 거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위치에 거치하다 보니 따로 보지 않고서도 자꾸 낚시를 즐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낚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을 시켜놓으시고 낚시를 즐겨보십시오. 조금 더 빠른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병여듬 낚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고성주 때 자버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듯 합니다. 물론 병여듬이 다문다문 나오기는 했지만 자버들로 인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그런 올여름이었거든요. 이제 슬슬 자버들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계속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다문다문 나오던 병여듬들이 옆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서 병여듬이 지금 입지를 완전 입을 닫은 상태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패턴을 잃지 않고 낚시를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층에서 물어주던 녀석들이 이제 입지를 끊긴다면 중층 하층까지도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수시로 움직이는 병여듬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너무 고집을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다 진행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낚시를 즐긴 지 약 2시간 가량 되었거든요. 이제 1시간 반 정도만 낚시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오후에 낚시로 오게 되면 비교적 짧은 낚시이기 때문에 일찍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1시간 반만 더 낚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병여듬의 얼굴을 더 봤으면 좋겠네요. 낚시를 즐기시고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 항상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물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갯바위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을 더러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대가 지나는 만큼 우리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다음 후세에 좋은 취미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선숙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저 역시 솔선수범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낚시인들도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 아까 파고 갔는데요. 뱅에돔입니다. 목줄을 짧게 하니까 이 녀석들이 물어줍니다. 쉽지 않는 낚시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낚시는 스토프를 보고 했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예민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스토프가 살짝 가더라고요. 뱅에돔 맞네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낚였던 뱅에돈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좋아졌네요. 지금 조금 예민한 입질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녀석들 낚아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낚시 어렵네요. 스토프까지 보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되니까 목줄을 지금 최대한 줄을 만큼 줄였거든요. 자 바로 왔습니다. 목줄을 최대한 줄였는데 아유 뭐야 이거 아하하 부실이가 부실이가 부실이 아 부실이가 아닌가요 반대쪽으로 던졌는데 아 부실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습니다. 부실이 부실이 가 아닌가 맞네요. 조금 힘을 뺄까요?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rvc 사이즈급 정도 될듯한데요 자 천천히 해서 납때보겠습니다 귀엽네요 지금 조심만 하지 않으면 얘 그대로 쓸려버릴겁니다 힘을 조금 더 빼서 마무리할게요 작은 녀석이 힘은 당첨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당첨 힘을 쓰는 녀석이었습니다 빨리 보내주고 다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더 찍어봐야죠 더 해봐야죠 한 지금 18분? 오늘 길이 배송 프로님과 같이 낚시러 왔는데 분량이 다 나왔는지 여쭤보시네요 오늘 분량이 다 나왔을까요? 아직 방송 초보다 보니까 분량이 얼만큼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찌를 보고 있어요 왔습니다 자 백여동 같은데요 백여동이 많네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백여동이 많네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도 35정도ern 두 잔 버텨네요 으앗! 아휴... 터진 줄 알았네 오후에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되어가니 이런 녀석들이 또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사이즈는 계속해서 30을 이제 훌쩍 넘어섭니다 정말 재밌는 낚시죠 바로 보내주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줄이 짧아질대로 짧아졌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깐 우대로 마무리해서 낚시를 진행할게요 오우 쏘다 아하핰... 부실이네요 오늘 마구낙고기가 부실이... 아하핰... 달리는데...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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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목줄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해야 됩니다. 이제 슬슬 당겨볼까요? 조금 힘이 센데? 아 이거 흘리겠다. 조금 줄일게요. 아 드래그 딱 잠그자마자 바로 터져버리네요. 아쉽네요. 긴 시간이었지만 터짐에 또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무리해야 될 듯 합니다. 1.25 인장력으로 낚기 어려웠던 녀석인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지도 지시를 해서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약 3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정말 재밌게 낚시를 즐겼네요. 지금부터 제주도는 시즌이 시작된 듯 합니다. 마리수의 병요돔들이 이렇게 나오고 사이즈 역시 30을 넘어가는 녀석들이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1월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물급 병요돔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장소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